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돼서 다들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네, 엄마, 아빠도 몰랐어요. 그때 수술하는 날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더 늘리시면 비행기 못 타니까 가시라고 해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에 시련이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놀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행을 보내드리고 저 혼자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이제 매니저하고 스타일리스트랑 남의 친구 있으니까. 그럼 현재는 지금 인공관절로 이제. 양쪽 다. 1년, 1년 해서 양쪽 다. 괴사가 됐다면 쉽게 말하면 수술할 때 이제 뼈를 다 드러내는 수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판에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근육이나 신경이나 다 자르고요. 그냥 쭉쭉 늘려가지고 다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수술하기 전에. 그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재활 과정이나 수술 과정이나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 뼈의 수술은요. 정말 어떤 것보다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프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병인이 따로 계세요. 전문 간병인이요. 관리하는 이게 달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을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뭐랄까 톱으로 뼈를 잘라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간병해 줄 이런 건 아니라서 간병인이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항상 같이 저랑 다니는 매니저랑 스타일리스트랑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딱 수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처음에 딱 깼었을 때 생각은 이제 다시 못 걸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진통제하고 강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10분마다 계속 눌렀어야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게 뭐 갈비뼈 살짝 금가도 정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숨쉬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 막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 이겨내시고 지금 또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신 거 보면 의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쪽 왼쪽 다리 수술한 지 한 7개월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힐 신는 연습하라고 해서 조금씩 힐 신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재활 과정도 상당히 이제 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6개월 정도 6개월 목발을 집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금방 이겨내셨다고요. 저 한 달 만에 뛰었어요. 우와 의지가. 밤에 어차피 너무 고통스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때 계속 일어나서 연습을 했어요. 다리 운동. 계속. 계속 이제 근육을 운동을 추는 거죠. 힘을 줘야 되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참 뭐. 원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그 겪기 전하고 후하고. 참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좀 뭐. 되게 낙천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막 많은 분들이 막 그 회사 뭐 이렇게 큰 수술을 했다고 하면 막 되게 많이 우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죽기 위해서 수술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수술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날 때도 순서 없고 갈 때도 순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미래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의정 씨인지 몰랐어요. 얼굴이 좀 커져서. 그래서 그래도 되게 건강해졌다 그랬더니 언니 많이 아파서 살이 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옛날에 의정이 너무 활발하고 푼수 같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몸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세상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그걸 느끼면서 사는 의정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또 옆에서 지켜주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부럽고 그래서 건강하게 계속 긍정 에너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뉴욕의 최고의 도시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